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의 이름은 상상님이거든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상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멘토링에 신청했듯이 대학원 선택부터 진로까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전자공학부에 장학 중이고 바이오메디클 공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너무 와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디스코드 처음 들어오셨죠? 옛날부터 혹시 오셨었나요? 디스코드는... 아니요. 디스코드는 처음 들어왔고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유튜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유튜브 영상을 알고리즘에 떠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기회가 있었나요? 대학원 관련된 정보 찾아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되게 솔직하게 이런저런 궁금했던 내용들 많이 이미 상담해 주셨던 게 올라와가지고 그랬구나. 저도 멘토링 한번 받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아예 안 그래도 되게 사연을 길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요. 이분이 원래 한다고 했었는데 저번에 안 오셨죠? 왜 안 오셨어요? 저번 주에는? 저번 주에 하긴 했는데. 아, 제가 카톡방에 질문을 남겼는데 지난주에 방송 안 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그랬구나. 근데 뭐 오늘 만났으니까 괜찮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 저번 주에 안 하고 제가 저번 주에는 아, 저번 주에 안 했군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 주에 안 했어요. 오랜만에. 아, 2주 만에 하는 거구나.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어요. 맞아요. 저번 주에 안 했고 이번에 하는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빨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감정이입해서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이분의 사연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춘표님. 저는 서성안 중 하나인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고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진로와 대학원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찾아보던 찰나에 비판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너무 잘 해주시던 영상을 보고 전체적인 질문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3학년 1학기 휴학 중인 상태고요. 4학년을 마치고 지금 인턴을 하고 있대요. 25년도 3학년 1학기로 복학할 예정입니다. 3학년 1학기 휴학과 결국은 2학년까지 마친 상태고 2년 남은 거예요. 총 4학기가 남은 상태인 거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워킹홀리데이 1년도 하고 인턴도 하면서 휴학한 기간이 1년이고요. 그래서 군유학 2년 해가지고 워킹홀리데이 1년.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인턴이에요? 학부 인턴이에요? 회사 인턴이에요? 뒤에 나오나요? 아니요. 1학기에 외부 인턴으로 하나 하고 2학기에 학교 연계해가지고 국가연구소에서 학생연구원 인턴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니고 외부에서 인턴 두 개를 하면서 2학년 끝났는데 이렇게 군대 보통 갔다 오면 정신 차린다고 하는데 네. 군대를 갔다 오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4년의 휴학으로 인해 여자인 동기들에 비해서 4년이 남자인 동기들에 비해서는 2년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좀 그렇기는 해요. 워낙 우리가 젊을 때 할 게 많아가지고 군복무도 있고. 주전공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 학점이 4.5점에 3.8이고요. 그래서 전체 학점은 중간 정도 되는 상태고 교양학점이 높아서 그런지 전공학점은 오히려 3.6 정도로 평범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수업은 듣지 않았고 일단 복수전공만 합격해둔 상태여서 부전공으로 좀 낮추거나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헬스케어 분야에 좀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 가볍게 뛰어들었다가 기술과 본인이 실력이 없다면 창업가로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학부생으로서 공부에 집중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어른스럽죠. 어쨌든 고민이 많아서 질문들을 쫙 정리를 나열을 해보셨는데 지금 질문이 한 7개가 있어요. 이걸 다 읽고 멘토링을 하면 너무너무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그냥 하나씩 읽고 답변드리고 하나씩 읽고 답변드릴까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중복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의공학을 관심 분야로 설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이 이유들의 동의가 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이 좀 궁금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의공학을 관심 분야로 설정한 첫 번째 이유가 이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싶지 않고 미래에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헬스케어 분야를 접목시킨 이런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한다면 창업이 됐든 취업이 됐든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헬스케어 산업은 규제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작아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나 잘 되는 분야라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혹시 헬스케어 쪽 아 이게 다른 내용이네요. 두 번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경쟁력을 가지면서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헬스케어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헬스케어 산업이 좀 규제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헬스케어 쪽으로 취업이 마땅치 않다면 아 이게 좀 다른 의공학을 응용해서 로봇과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것과 의공학.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두 분야에 모두 발을 걸쳐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일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연구 분야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하든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걸 하면 되고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나를 특정 집 지어가지고 이걸 한다 만다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걸 다 하면 돼요. 그리고 굳이 이유를 타당 그 이유 또는 그 타당성을 막 지금부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찾는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바뀌고 다 없어지고 다 뒤로 돌아가고 다 엎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그렇게 막 정답을 찾아가려고 막 효율적인 최단거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자공학이 됐든 의공학이 됐든 헬스케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걸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본인이 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기왕이면은 조금 막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막 모험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 어떤 학벌도 지금 워낙 좋으시니까 뭐 서성한 레벨이라고 하셨으니 이 좋은 학벌을 좀 학벌을 좀 이렇게 디듬돌 삼아 또 좋은 대학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전문성도 좀 얻으면서 또 거기서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까지도 좀 도전해서 돈도 좀 벌어보고 좀 사회에 영향력도 좀 끼치고 싶고 약간 이런 전반적인 욕심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저는 항상 진로를 설정할 때는 본질적으로 내가 이 분야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아성찰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전자공학을 일단은 되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우리 고등학교 때 전자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1학년으로 돌아가서. 일단 문과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과 쪽으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과를 선택했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기 쪽 사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일단 전자 쪽으로 배워가지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일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제가 그냥 여기서 어쨌든 유망한 분야 중 하나니까 이 분야로 계속 나갔을 때도 제 미래의 진로로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과 전자공학 물리를 배울 때 그중에서도 전기, 전자 쪽이 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전자공학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지금은 대학교 와서 어려워져서 그런지 엄청 재밌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와중에 헬스케어 혹은 의공학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약간 저는 이게 헬스케어 분야를 접목시킨 의공학이라고 해서 이거랑 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필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창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 만에 하나 꼭 헬스케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의공학이라고 하는 좀 넓은 분야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자공학 쪽에서 이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연관시켜서 교집합을 찾는다고 하면은 취업도 쉬울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혹은 여기서 의공학 혹은 헬스케어라고 좁히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으니까 전자공학과 그것을 이렇게 교집합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전자공학을 했다고 하면은 그냥 전자공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신이랑 연결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를 좀 더 집중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의공학이 아니라 전혀 다른 로보틱스 쪽으로 더 판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헬스케어 또는 굳이 의공학에 대한 분야를 건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여기 적어놓았듯이 헬스케어랑 로봇이랑 앞으로 미래에 유망할 분야 확실히 유망해질 분야는 몇 개가 보이는데 그거랑 전자공학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의공학이란 로봇이라는 게 결국 사람 따라서 사람이 뭐 신체를 따라서 만든다면은 결국 이것도 의공학이랑 연관이 지어져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안정성하고 미래의 유망성 모두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또 좋아하는 거를 어떤 교집합을 찾아 나가는 거 너무 좋은데 항상 선택을 할 때는요. 특히 진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의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저는 후회를 덜 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했고 제가 좋아하는 걸 위주로 선택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게 많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대학원 유학 갈 때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옛날에 장학금을 이제 대학원장 딘 스컬러쉽을 막 받고 미시가 에나버로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그때 갔다고 하면은 셀컬처리라든가 뭐 줄기세포 이런 연구를 아마 했었어야 했고요. 펀딩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클리를 선택해서 물론 펀딩을 다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버클리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폴리머라든가 어떤 기계적 물성취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양자택을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좁혔을 때 양자택이라는 순간에 뭘 선택해야 내가 후회가 제일 없고 제일 좋아할까를 선택할 때 저도 항상 이렇게 원하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둘 다 다 좋아서 뭘 선택해도 잘 잘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도 있었고 저는 또 이제 나중에 좀 박사 졸업을 하기 전에 애플에서 오퍼를 받았을 때 애플로 갈까 아니면은 포닥을 해서 아카데미아에 남을까 이런 고민들도 계속 하면서 뭘 해야 돼 인생을 한 번뿐인데 인생에서 후회가 없을까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후회가 없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포닥을 선택했죠.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냥 하고 싶으신 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관심이 있는 정도고 양자택일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중요함이라든가 신중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것에 대한 이유를 혹은 타당성을 다 일일이 찾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한번 관심이 있고 그냥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는 게 낫겠다 싶으면요. 그냥 이번에 복학하실 때 학부 인턴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이 분야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게 맞으면 더 좋은 거고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걸 하시면 되는 거고 설사 그 분야가 잘 맞았는데 본인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헬스케어 규제가 너무 심해서 뭔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악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항상 외부 조건은 항상 시련과 고통이 따라오는 수밖에 없고 자기한테 순풍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나를 막 다 도와주고 막 그냥 배에다가 돋다는 듯이 바람이 확 불면서 막 슉슉슉 날아오고 이런 케이스보다 그냥 누가 내 바지 끄덩이 계속 잡고 있고 모래주머니 막 두 개 세 개 달리고 이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만에 하나 이 분야가 너무 유망하고 너무 좋아도 그만큼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나 경쟁이 너무 심해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분야가 너무 인기 없어도 그 분야 내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면 어딜 가나 사실 뽑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분명히 본인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좋아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말 1등이 될 수 있느냐 그 정도 1등이 되려고 하면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보다도 열정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이 없이 투자는 있을 수가 없고요. 드리는 시간 없이 절대로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쪽 분야를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계속적으로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의공학에 관심이 있는데 이 분야를 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한번 이유를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좋게 얘기하든 나쁘게 얘기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본인이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으면 해보시면 돼요. 그래봤자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그 정도 수준에서의 경험이지 그 1년을 내가 설사 필요 없는 분야에 쏟았다고 해도 그건 낭비가 아니거든요. 나를 탐색하는 시간이지. 그래서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질문이 많으니까 쭉쭉쭉 얘기해보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게요. 두 번째 질문은 학사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현직에서 실력을 쌓다가 창업을 도전하는 옵션이 있고 석사를 졸업한 후에 현직에서 실력을 쌓다가 창업을 도전하는 유무를 결정하는 것에 석사를 함으로써 현직에서 배우지 못한 특별한 것을 배워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지 고민이다. 잠시만요. 제가 말을 못 알겠겠네요. 그러니까 학사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실력을 쌓다가 창업을 하는 것. 좀 적어야겠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A라고 할게요. A는 학사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실력을 쌓고 그다음에 창업. 어쨌든 본인은 뭔가 창업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귀결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옵션은 일단은 학사 한 다음에 석사까지 가요. 석사를 졸업을 해. 그다음에 회사에서 실력을 쌓고 그다음에 창업 도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에 석...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창업 쌓다가 창업 도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에 석사를 함으로써 현직에서 배우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배워 유의민... 죄송하지만 이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두 번째 케이스가? 아, 네네. 그러니까 석사를 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두 개의 차이는 학사를 하냐 석사를 하냐의 차이인데 둘 다 현직에서 실력을 쌓는 과정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딱 석사를 했을 때 석사만으로써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든지 하는 게 유의미한 차이가 생길지 아니면은 현직에서 실력을 쌓는 것만으로도 석사를 하는 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석사를 해도 되냐 마냐의 질문이네요. 네,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잃을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과 적성에 따라 박사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석사를 하다가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멘토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디스코드로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뭐 네다섯 분이 되든 해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석사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과 학사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그거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석사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면 대부분은 연구개발로 갑니다. 근데 연구개발과 사업부의 차이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 가지 영상만 드릴게요. 이 영상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석사를 하고 나서 또는 박사를 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느낌의 이런 연구직을 가게 되거든요. 이 연구직에서 연구하면서 배우는 어떤 그런 현업에서의 내용과 학사를 졸업했을 때 사업부에서 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본인은 같은 회사, 같은 현직에서 실력을 쌓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이게 연구개발부서이냐 사업부에 있는 부서이냐에 따라 전혀 배울 수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거를 지금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본인이 연구개발을 해야 진짜 연구 쪽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할 수야 있죠. 당연히. 스타트업이라든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주위에서 좀 보면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교도 하면서 창업한 사람들도 좀 봤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후배 중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심지어 문과 계열이었는데 영양제 사업 같은 걸로 해서 지금 매출이 몇백억 되는 스타트업도 키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외쪽으로도 되게 많은 스타트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약간 제약 쪽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문과나 이과의 경계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도 불구하고 문과 사람들도 되게 많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석사나 이런 전문 라이센스나 이런 게 없거든요. 대학원 하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대학원 하기가 그렇게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제 연구실에서 제가 이제 썼던 논문이나 같이 냈던 특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단백질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분해시키는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베이예리아 제 벨크리에 있는 그 베이예리아에서 스타트업을 되게 크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박사를 하면서 그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차렸죠. 이거 외적으로도 스타트업 차린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회사를 차리신 같은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사를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대학 온 석사만 하신 분도 있고 그냥 학교도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고민들은 그렇게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본인이 창업을 하고 싶다는 게 막연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뭔가를 해보고 싶다. 사업 같은 걸 해보고 싶다. 내가 이제 뭔가 내 나름대로 회사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나 인류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저 백번 이해하는데 아직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으니까 막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탐구해보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창업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혹시? 아 네. 저도 그 뒤에 질문에 약간 이어지긴 하는데 창업 동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이미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 기술이 필요하고 제 실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 완전 동의해요. 제가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딱 그 고민하신 그 우리 268 하나 상상님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대학생 때. 저는 심지어 대학생 때 너무너무 창업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땐 대학원에 대학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창업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2학년 때 본인보다 어렸을 때 군대도 가기 전에 무슨 벤처 무슨 뭐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 무슨 벤처 무슨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요. 왜 이렇게 학교 사람들은 학생들이 이메일 보내면 이렇게 씹는 거야.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갔어요. 공강 시간에. 그래가지고 거기 단장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냥 아 저 뭐지 뭐 2학년 학생인데 창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좀 이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우 막 그거 나는 우리 이렇게 도전과 열정이 가득한 이런 학생들을 좋아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처 하나만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러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딱 갔어요. 근데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요. 뭘 해줄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단장님 저번에 이메일 받아가셔가지고 연락 드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 업데이트된 거 없나요? 이러니까 아 내가 뭐 언제 연락 준다고 했냐고 그냥 네 연락처 받아간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사회라는 게 이런 건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창업을 하고 싶고 나도 그냥 원래 저는 되게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 같은 거 막 해보고 싶었고 돈이 어떻게 버는지를 빨리 알아보고 싶었고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떡볶이 장사라도 좀 해보고 싶었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공부하는 것들 되게 좋아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저는 상상님의 이런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막 두드려보고 도움을 청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날 도와주지 않아.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비즈니스적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3, 4학년 때는 이제 MCC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컨설팅 클럽 이라는 걸 했죠. 제가 기계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공계들은 그런 경영학회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원래 고려대학교에서도 MCC는 되게 큰 학회예요. 되게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는데 열심히 인터뷰 연습해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거기서 스타트업 한 사람 되게 많아요. 옛날에 이제 막 유튜브 나오기 전에 막 음악 같은 거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든가 밀키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면서 비즈니스 플랜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경영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비전, 미션 이런 게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공계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내가 박사를 딴다거나 막스 플랭크에서 연구할 때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죠. 진짜 뭐 서플라이 체인 이런 거 알아서 뭐 해.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언제 도움이 되냐면 결국은 내가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갓준표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기술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쓴다든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설득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액션 플랜 보다 왜 미션이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4P 분석이 왜 해야 되는 건지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그런 전반적인 지식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되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나는 창업이 하고 싶어. 뭘 해야 되지? 일단 아이템부터 찾을까? 아이템부터 찾아서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아마 대부분 실패할 거예요. 저는 제가 창업을 할지도 몰랐어요. 할 수도 그냥 저는 제가 할 일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뭐 강의를 하게 되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근데 제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냥 어쩌다가 강의할 기회가 있어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주는데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튜브라는 걸 좀 해보자.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사람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그렇게 긁어줄 수 있을까 아 그래 멘토링이랑 방송이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방송도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시간은 한정적이고 나라는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마침 2022년도에 오픈 AI에서 LLM 채취 PT가 나왔어.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AI 해야 된다. 그래서 AI 공부를 막 틈내서 막 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님을 만나고 박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서비스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내가 무슨 나는 AI 교육 사업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나는 그걸 위해서 버클리를 가야지 이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다 경험해보고 해본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응원해. 이런 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20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삼성전자 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이닉스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MIT 하버드 가면 좋은데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엔비디아 구글밖에 더 가? 나같이 애플 밖에 더 가? 애플 가봤자 똑같아요. 회사 직원 똑같고 나는 여러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창의적인 능력과 어떤 새로운 어떤 MZ세대만의 새로운 신세대의 어떤 창의력과 어떤 기발함을 바탕으로 해서 포텐셜을 발휘해서 정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스타트업 같은 걸 장려하고 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현실을 사는 데 바빠서 당장 내일 있을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 당장 내일 있을 시험 준비해야 되고 당장 내일 있을 인터뷰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 긴 어떤 호흡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꿈을 이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석사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냥 학부 취업하자마자 바로 회사를 가는 게 중요하냐 이게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은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뭔가를 잘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해야 되고 거기서 가치와 철학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건 어떻게 하면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조금 더 연결시켜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공부를 하면서 물론 이거 외에 연구적으로도 하는 고민들이 있죠. 제가 하는 어떤 고분자라든가 복합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체제료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싶은 내 분야가 있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나는 어쨌든 아카데미아에서 일을 하고 싶고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과학공학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까지 된 거지 그냥 뭐 아이템이 딱 생겨서 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석사를 하냐 학부 졸업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첫 번째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아니면은 그런 어떤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체험해 보면서 느끼시면 돼요. 꼭 창업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CV 시클릭 볼테메트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3D 프린팅 같은 것만 알아야 되고 코딩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창업이랑은. 다만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줄 수 있는지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하나하나 현실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석사를 하냐 취업을 바로 하냐 그리고 뭐 창업 그러면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사업부에서 내가 경험을 쌓는 게 유리하냐 연구개발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유리하냐 의미가 없다고요. 창업은 또 완전 또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다 도움은 도움이야 다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세 번째도 가볼게요. 혹시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참고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한 명만 계속합니다. 만족하실 때까지 괜찮으신가요? 아 네. 제가 질문하려 했던 것도 마지막에 바로 긁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추가로 질문할 게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보시고 계속 한번 해보죠. 세 번째 질문은 사실 저의 진짜 실력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석사까지는 한번 해보는 쪽으로 마음이 지금 기울고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보다는 4년 남자들보다는 이미 2년이 늦어진 상황이어서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 학사 석사 연계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학석 연계 과정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 이 학석 연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6월 초에 지원이 가능한데 합격을 하면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 대학원 수업을 듣고 학부 졸업요건 역시 달성한 다음에 4학년 1학기에 조기 졸업을 한 다음에 석사를 1.5학기 3학기 해가지고 졸업한다. 그러니까 1년 석사 한다는 얘기에요. 1년 석사를 자대해서 하는 조건으로 석사를 2년 대신 1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조기 졸업이니까 1.5학기라고 1.5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고민 나도 이해하거든요. 나도 남자들에 비해서 군대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취업도 있고 해가지고 좀 2년 3년 정도 늦었어요. 근데 긴 인생에서 봤을 때 그러한 1년 2년 3년 3년 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도 이해를 해요. 저도 동기들에 비해서 1년 2년 좀 늦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쫄린다고 할까 시간적인 압박을 안 느낀다고 하는 건 좀 거짓말인데 그래도 그냥 3년 4년 늦는 거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고 미국에서 남을 거면 10년이 늦든 20년이 늦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은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학석 연계 그런 의미에서 학석 연계를 하면은 시간적인 이점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이점은 있겠지만 굳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학석 연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어차피 본인이 자대에서 석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왜냐면 학교가 서성한 레벨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이 박사를 미국으로 가고 싶어. 근데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물론 박사를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박사를 미국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내가 서성한 레벨을 다니고 있는 학부생인데 카이스트나 서울대로 석사를 한 다음에 갈까 아니면 그냥 자대에서 할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자대에서 학석 연계로 빡세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굳이 1년 아끼기 위해서 막 바쁘게 전공과목 듣고 학점은 또 그것만큼 컴프로마이즈 되고 학점은 그것만큼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에 연구 실적은 또 시간이 압박이 돼가지고 잘 안 나오고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점을 유지하고 좋은 연구 실력 연구 실적 많이 만든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미국 박사를 간다든가 뭐 이런 전략도 좋을 수 있어요. 결국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압박이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억지로 막 1년을 앞당가서 학석사 연계 과정을 자대에서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차라리 만약에 본인이 나는 창업이란 걸 해보고 싶은데 박사까지는 아직 할 마음이 없다. 석사 정도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석사를 하고 나서 취업을 조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근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 아버님이 하는 사업을 물려받는다든가 뭐 이런 커리어 플랜을 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지금 있는 서성한 레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탑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정도의 학점을 유지를 잘하고 나중에 카이스트나 서울대라고 하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너무 싫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원 중에 하나인 서울대학교랑 카이스트의 석사 2년을 딱 빡세게 한 다음에 그 내가 서성한 학부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좋은 회사에 연구개발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커리어 패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생각이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각이 많다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일단 바이오 의공학이라든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쪽 관련한 연구 경험은 해보셔야 돼요. 그게 교집합이거든요. 그게 취업에도 도움되고 대학원에도 도움되는 교집합이 바로 학부인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의 자아성찰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학부생 때 이제는 학부인턴 같은 걸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괜찮아.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든 전자전자든 전기전자든 한 100명의 동기들이 있을 때 나 그만큼 전공 살려서 취업이나 연구개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50%도 안 돼요. 50%가 뭐예요. 30%도 안 돼.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은 별로 전공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해서 대학교 선택 대학교 과 선택할 때 과 보고 선택했어요. 대학교 보고 입결 맞춰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기 수능 점수랑 수시 딱딱 봐가지고 입결 맞춰가지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뭐 과에 대한 고찰을 해봤겠냐고 고등학교 때부터 애초에 본인이 기계공학이든 전자전기든 화학이든 건축이든 여러분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과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로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에 하나 운이 좋아서 내가 이 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한번 이쪽으로 내가 한번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연구라고 하는 활동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연구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슨 파이팟으로 실험하거나 컴퓨터 코딩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사고 트레이닝이에요. 사고 훈련이란 말이죠. 논문을 읽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것들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계획하고 그 실험을 결정해서 내가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내가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 갖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이라든가 레포트를 쓰고 그리고 그거 발표를 학회라든가 다른 데 가서 사람들 앞에 세미나를 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지적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취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대학원에도 도움이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전공을 살려가지고 뭔가 진로를 계획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3학년 때부터는 그냥 학부인턴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뒷부분에 조금 있는데 여기서 이 질문의 핵심은 그래서 학사 석사 연계를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래서 얘 석사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라는 것들이 박사를 나온 입장에서 이게 석사 제대로 하지도 않았네 라는 인식이 생기는지 그런 거 없어요. 궁금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5th year master program 이런 것들은 버클리에도 있는 거고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학석사 연계를 했네 그러니까 나는 덜 인정해줘야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석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석사를 하고 연구개발로 취업하는 것과 박사를 하고 연구개발로 취업했을 때에 참 이것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이 영상 보면 나옵니다. 어디 있니? 이 영상 보면 나와요. 박사를 따고 갔을 때와 석사를 따고 갔을 때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 아니 연구개발에 들어가서 내가 연차가 쌓여가지고 책임도 되고 이러면은 실력으로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그게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실력이 똑같은 사람 둘이서 프로젝트 하나를 갖고 경쟁을 하는데 한 명은 석사학위만 있고 한 명은 MIT 박사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누구 뽑겠냐고요. 물론 잘하는 사람 뽑아야죠. 물론 잘하는 사람 뽑아야겠는데 이게 너무 똑같아.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이런 어떤 학벌이라든가 이런 선입견을 바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시스템에도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적응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MIT 박사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한 명은 석사를 했고 한 명은 박사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호칭부터가 다르다고요.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프로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애플에서 똑같습니다. 애플에서 가도 애플에서는 이름 부르잖아요. 헤이 잭, 헤이 대니얼 이렇게 부르는데 얘 딱 학교 어디 나왔는지 얘 박사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물론 거기 애플에서도 닥터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 딱 학벌 어디 나왔고 얘 스탠포드 나왔다. 얘 MIT 나왔다. 얘 버클리 나왔다. 다 압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인데 그걸 무시하는 사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게 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석사는 연계를 한다고 해서 별로 그것에 대한 디메리즈는 없어요. 손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1년 고작 아끼기 위해서 내가 학석사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1년을 내가 더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차에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를 가면 오히려 대기업이라든가 회사 취업할 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1년 빨리 할 수 있다. 학석사 해야지 오케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 선택이죠. 차라리 3학년 1학기 복학을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어떤 교수님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부인턴을 했어. 근데 너무 잘 맞아.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학석사를 해가지고 쫙쫙쫙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럼 더 베스트겠거죠. 그러니까 뭐 이은 정답이 없다고 봐요. 다른 얘기 좀 볼게요. 네 번째인데 4학년에 다른 친구들은 한두 과목만 들으면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취업 준비 대신에 2학년에 오전공을 들은 것처럼 3학년 2학기랑 4학년 1학기 때 복수전공 수업과 대학원 수업을 미리 듣겠다는 계획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학석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에 관해 무리일 것 같은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궁금하다. 제가 기초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저녁 후에 학기 중에 거의 하루 종일 공부만 했는데 성적이 겨우 중간인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에요. 복학 전에 주말에 전공 공부를 다시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주말에 인턴 하는 것과 이런 논문도 읽고 운동을 하면서 놀고 있지만 않고 이렇게 바쁘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쁘고 내가 학점 관리도 힘든 마당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 방법이 있겠어요.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학석사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거든요. 첫 번째로는 마지막 학기 때 그리고 어차피 학석사를 하게 되시면 취업은 별로 걱정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취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원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 어차피 3학점 많이 들어봤자 3학 그러니까 3과목 정도 들을 거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가 바쁘고 원래 그런 거지만 뭐 아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본인이 학석사를 하지 않고 학부를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마지막엔 보통 학생들은 다 학점을 이수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전공만 들어요. 보통은 그러면 취업 준비하기 편하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6.0을 듣는다 라고 해도 취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고로대학교 때 4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서 학점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도 거의 18학점인가를 풀로 들었거든요. 근데 취업 다 해요. 그리고 MCC나는 경영학교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해는 하는데 원래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실행해내고 관리하고 멘탈 극복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해야 될 일입니다. PC방 가서 롤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진짜 PC방 가서 물론 롤도 해야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그런 게임에 대한 상식도 알아야 되고 같이 놀면서 추억도 쌓아야 되고 아는데 할 건 하면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양관리만 잘하면 저는 물론 내가 했으니까 너네들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좀 무책임할 걸 수도 있지만 육전공을 든다고 해도 취업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좀 빡세긴 해요. 좀 많이 힘들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업 들으면서 취업 설명에 가야 되고 그 취업 수업 들으고 중간고사 보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 쓰면서 면접 준비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알죠. 너무 아는데 뭐 어쩌겠어. 그걸 해야지. 그런데 본인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학석사 연계를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때 바쁜 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석사를 갈 거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5th year master program처럼 마지막 석사 1, 2학기 때 1학기 마지막 석사 학기 때 취업을 준비하면서 논문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업도 들어야 돼요. 이게 엄청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걱정이라는 것 같은데 원래 다 그렇게 해요. 원래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힘들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리일 것 같다라고 겁먹고 도전을 안 한다. 뭐 못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땠냐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나요? 여기서 제가 힘들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든 거는 그냥 참으면 되는데 결국 남는 거는 성적이 남고 그걸로 제가 뭔가 보여줄 게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국 안 좋은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 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금 제가 2학년 때 오전공 들었는데 하루 종일 공부만 했는데 약간 중간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뭔가 더 배우는 걸 읽거나 더 짐을 더 늘렸을 때 그럼 결국은 공부에만 집중 5과목에 집중하던 게 6과목으로 분산되면 조금 더 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게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미였어가지고 해가지고 뭐 어쩌겠어? 아 네 그래서 그러면 복학 전에 뭔가 좀 더 전공을 공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은 그냥 아까 지금 인턴하는 곳이 국가연구소라고 했듯이 여기서 논문 같은 걸 읽고 논문 리뷰 같은 걸 하라고 과제 같은 걸 내줘서 주말에 그 논문을 읽고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분배를 해가지고 전공 공부를 같이 하면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은 또 그냥 논문 읽는 거에만 충실하면서 하는 게 뭔가 더 도움이 될지 근데 그거는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본인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깜량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목표를 최대치로 얻어낼 수 있고 그 의미 있게 질적으로도 내가 양적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 플랜을 짜 나가셔야죠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육전공을 듣는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하면서 학점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좋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학점이라는 거는 머리 좋은 애들이 학점 잘 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학점 이퀄 관심과 자기관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안 좋아서 학점을 못 단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안 해서 학점을 못 단 거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난 진짜 머리가 안 좋고 변명이에요 그런 거를 계속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결국은 대학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마지막에 제가 좀 자꾸 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phd 지원을 딱 이맘때쯤이었죠 석사 4학기 딱 이맘때 11월달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석사 논문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논문을 제가 석사 때 다섯 개를 썼거든요 리비전 막 들어오면 리비전 해야 되죠 실험한 거 해가지고 논문도 다시 제출해야 되죠 그것만 하면 저 bk 했었어요 고려대학교 저 고려대학교에서 bk 그냥 참석한 연구실 담당이 아니라 bk21 고려대학교 총 담당 3명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논문 담당 그것도 제일 빡센 거 했었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토플 봐야 되지 gr이 해야 되지 sop 써야 되지 추천서 부탁드려야 되지 어플라이 해야 되지 그리고 sop를 그냥 써요 스터디 해야 되지 저는 지금 생각 연애도 했어요 심지어 지금 와이프랑 그때 연애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과연 인간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운동도 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운동을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운동도 되게 아침마다 했었어요 저는 안될 것 같죠 그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 그래서 내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원하고 갈망하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아 이건 어려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어떤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다 난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좀 여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이런 거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요 누가 뭐 말렸어 근데 나중에 남 탓은 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사회 탓을 하면서 내가 사회가 나를 이렇게 돈 못 벌게 만들었고 사회가 나 좋은 학교 못 가게 만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중에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은 석사 2년 하고 일부러 1년을 졸업을 하고도 그때 지원 안 하고 1년 동안 계속 인턴 하면서 연구하면서 열심히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하게 도전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물론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바쁘시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지금 해야 되는 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인턴도 하시고 저는 거기서 나중에 해야 되는 추천서라든가 거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논문도 굉장히 나중에 본인에게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하시고요 나중에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수업을 복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철저하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또 취업 준비도 할 수 있게 아니면 뭐 취업이 아니라고 하면 대학원 준비도 잘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커리어 플랜을 좀 치밀하게 짜시면 될 거예요 똑똑하신 분일 겁니다 본인이 뭐 좀 겸손해서 그렇지 좀 한 번 더 볼게요 다섯 번째는 전공이 기계공학 제가 기계공학이니까 이게 물어봐도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위와 같이 이런 판단을 했을 때 복수 전공을 바이오메디컵 공학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까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학석사 연결을 했을 때 복수 전공까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졸업까지 맞출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뒷부분에 하는 질문과 이어졌을 때 결국 주전공에 대한 그 비율이 복수 전공하는 그 과랑 이게 분배가 되니까 그래서 주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그 헬스 그 위공학 쪽으로 그쪽의 지식은 대학원 가서 더 추가적으로 가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주전공에만 지금 집중하고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분야를 진짜 정말로 관심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복수 전공하면서 적성에 맞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그대로 석사까지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상상님을 되게 상상님께 말씀을 되게 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 좀 공감이 많이 돼 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복수 전공에 합격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고려대학교에는 이중전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중전공을 합격을 해놓고 교환학생을 합격해버리니까 1년을 더 하지 않는 이상 4년에 무조건 졸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중전공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뭐냐 AB과정도 포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설계과목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근데 하나도 문제 없어요 전문성은 개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복수 전공을 하면 이력서에 더블 메이저라는 게 있어서 나쁘지는 않겠지만 평가하는 사람이 어? 이 학생 이 지원자가 복수 전공을 했네? 그래서 얘는 바이오의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구만 이라고 얼마나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저는 이 학생이 학부 때 복수 전공을 했든 안 했든 그것보다 더 관심있게 볼 거는 이 학생이 프로젝트 경험이 있냐 없냐 이 학생이 논문을 써본 적이 있냐 없냐 저는 이걸 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교수라면 그래서 복수 전공 너무 힘들 것 같다 나는 학석사 해가지고 빨리 어디 취업을 하든 뭐라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복수 전공 때문에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복수 전공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본인이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되죠 힘들 것 같다는 관점보다는 그래서 이게 힘들더라도 견디했을 때 석사 가서 주 전공만 열심히 하고서 석사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복수 전공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의 관점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하고 그럼 석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요 복수 전공을 하고 석사를 갔을 때 이게 더 도움이 될까 아니면 주 전공에만 집중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 그거 뭐에 도움이 뭐가 되는데요 연구에 아니면 진로에 취업에 뭐요 연구 연구고 연구 일단 1차적으로는 연구고 그게 연구 실적이 잘 나면은 2차적으로 취업까지도 연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수 전공이라는 게 그냥 심플하게 그 학과의 전공을 몇 개 더 듣는 거잖아요 네 그 전공을 들으는 게 그럼 연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걸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공학 쪽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의공학 쪽 대학원을 가셨어요 근데 의공학이라는 분야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세부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이미징도 있을 거고 세포 분자 생물학도 있을 거고 로보틱스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 어쨌든 본인이 복수 전공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그 분야에 있는 것만 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분야 외적으로도 몇 개 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듣는 게 그 분야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안 되진 않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유체 내가 기계과니까 좀 공통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뭐 당연히 결국은 물리랑 모든 과목은 다 어쨌든 물리랑 수학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지만 뭐 본인이 화학을 가는데 물리 관련 수업을 한두 개 더 들었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굳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것보단 그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몇 개 더 듣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을 볼 수도 없는 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공학 출신인데 지금 얘기하는 전제는 뭐냐면 바이오의공학 쪽으로 대학원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 대학원에 만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수님이 전자공학 출신을 뽑기보단 전자공학도 공부했는데 어 얘 바이오의공학도 복수 전공을 했네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뽑을 확률이 있겠죠 아무래도 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의 확률이 막 높으니까 그러면 또 복수 전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연구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들어야 되는 과목이 세부 분야 두세 개 이상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진로나 누군가의 평가에 있어서 호의적인 느낌은 줄 수 있다 정도일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도 극복이 되는 게 애초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서 학부 인턴을 하면 거기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본인이 전자공학이든 복수 전공을 하든 안 하든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연구를 잘하면 그냥 그 연구실로 그대로 진학을 하게 돼서 그대로 연구해가지고 좋은 논문 써가지고 졸업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굳이 복수 전공을 막 할 필요는 없어요 복수 전공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과인데 내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좀 해서 듀얼 디구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중 전공 말고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아예 졸업장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졸업했다라는 식으로 진로를 다시 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아는 지인들이나 옛날 사람들이긴 하지만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출신이 1년을 더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에서 복수 전공을 한 다음에 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사 같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전공을 스위치하려고 할 때는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학위 제도가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제가 박사를 하면서 대학원 지원자들을 볼 때 그냥 얘가 듀얼 디구리를 했다 얘가 그냥 듀얼 디구리 했네 정도로만 봤지 얘가 와 얘 듀얼 디구리 했어? 대박인데? 얘 뭐 좀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학력은 학력대로 그냥 보고 퍼블리케이션을 봤는데 야 얘 논문을 학부생인데 벌써 하나를 썼단 말이야? 그래도 얘는 뭐 연구에 대해서 좀 진심이겠구만 GPA는 몇 점이야? 오 4.5점 만점이 4.2야? 어우 얘 공부 잘하네 이러면서 보는 거지 제가 뭐 누군가를 평가할 위치는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볼 때 얘가 듀얼 디구리 아니냐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근데 또 보면은 똑똑한 친구들은 또 듀얼 디구리를 많이 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부 인턴생은 기계과이면서 재료과 복수 전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재료과에서도 제가 그때 조교했을 때였는데 1등 했어요 전체 중간기말 내가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엄청 어렵게 냈거든요 결국 좀 미안한 얘기인데 하고자 하면 다 해요 그리고 솔직히 잘해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지금 얘기해 주신 D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BME가 잡다 해서 계열 기초나 개론 같은 걸 들으면 최소한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으면 전공 선택이 좋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되게 넓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연구를 딱 하는 데 있어도 그렇게 딱 핀포인트로 도움을 주거나 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1년 정도 그 연구실에서 논문 읽고 실험하고 분석해보고 이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좀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역시 의미는 없는 질문이에요 그냥 지금 본인이 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바이오메디컬을 진짜 좋아하나?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지 뭐 이 음식이 맛있나 안 맛있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봐야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그러면 자연스럽게 뒷부분은 다 결정이 됩니다 학석사를 할지 자대로 갈지 타대로 갈지 그냥 취업할지 이게 다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다 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톡씨 5번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일단 6번, 7번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질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야에 대한 고민이 다시 생기는데 헬스케어 관련 분야는 석사까지 한 다음에 취업을 하기 좋은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연구를 하기 좋은 분야라는 조언을 들었다 박사까지 하면서 연구를 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아닌 연구의 좋은 분야에서 취업을 목표로 석사까지만 하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조언이 아니에요 저라면 이렇게 조언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석사를 했으니까 취업에 유리하고 네가 뭘 했으니까 불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너무 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그게 아니면 그 사람한테 고소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석사를 한 다음에 취업하기 좋은 분야가 아니라는 걸 누가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오 의공학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런 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보통 많이 가는데 석사를 하고 그런데 취업하는 게 사실 어렵다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저도 그런 관련 분야 사람들 좀 모셔서 인터뷰도 좀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렵네요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근데 그런 거 고민하면서 진로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 헬스케어 이런 거 지금은 뭐 취업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가 봤을 때는 5년에서 10년만 바뀌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다 헬스케어 뽑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말 맞다나 현대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로봇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들어가고 로보틱스 들어가면은 결국 사람이 뭐 이동하면서 할 게 뭐예요 건강검진이나 뭐 이딴 거 하겠죠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발전 가능성이 없고 막 연구 개발을 이쪽으로 하면 취업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뭐 10년 뒤에 이거 여러분 삼성전자 3년 전에 이렇게 힘들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솔직히 SK하이닉스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냐고요 아니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보는 미개한 동물들이에요 근데 무슨 뭐 뭘 하는 게 전망이 지금 보니까 석사를 한 다음에 취업하기 좋은 분야를 물어봤다고 하면 결국 조언을 받으신 그분은 2년 뒤 3년 뒤를 예상했다는 얘기인데 전 2년 뒤 3년 뒤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왜 누구 맘대로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은 그럴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은 근데 본인은 2, 3년 뒤 심지어 본인은 지금 3년 뒤 남았기 때문에 4, 5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4,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말 나는 너무 몸이 아프고 막 그래도 난 숨만 쉬어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일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취업이 되냐는데 이게 아니라 전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보면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먼저 포기했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먼저 포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다른 게 더 우선순위에 있었으니까 포기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저도 이런 유튜브하고 여러분들 멘토링하고 막 그러는 거 사람들이 솔직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되게 많고 오늘도 무슨 단톡방 가서 또 말 들어가지고 맨날 가끔 이래요 어디 가면은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새끼는 돈 벌려고 한다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난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아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 사랑과 가치와 철학이 있어요 난 그러니까 난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오늘도 이거 일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 6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시각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읽고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들은 별로 안 합니다 뭘 하면 뭐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3, 4년 뒤까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는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데서 석사를 하는 게 확실히 어딜 가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우받는 건 같고 한 20년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5년 뒤에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학풍이라는 게 근데 그것보다 저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교수 임용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누군가를 뽑든 이럴 때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출신이냐 이런 걸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바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할까를 고민할 때는 항상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진심으로 일단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7번은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학석사 연계를 하는 것으로 마음먹고 있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성한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이면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느꼈던 제가 창업신에서는 SPK를 언정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처음으로 학벌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1년을 더 들여서라도 더 상위 대학교를 노려보는 게 창업을 진행하기에 좋을 고민인데 조금 더 많이 사신 인생 선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교 중요하죠 근데 성공한 창업자들이 다 SPK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죠 주변에서는 대학원은 간판보다 랩실이 중요하니까 서성한 재학 중인 마당에 연고대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 SPK가 아니라면 자대 다니면서 장학금 받고 편하게 괜찮은 랩실 들어가는 게 더 맞다라고 말을 한다 서울대는 박사까지 잘 해야 받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박사를 할 마음이 없는 너한테는 카이스트 주변을 보니까 4.0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4.0 이상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힘들 것 같으니까 포스택이라는 선택지만 남고 이 역시도 1년 투자한다고 확실히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욕심이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면 좋은 데를 못 가세요 그냥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재지 마세요 자꾸 더 좋은 옵션으로 가기 위해서 재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은 다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거고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이해는 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어느 정도 그냥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걱정만 너무 앞서 있었구나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됐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거 통틀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가슴이 뛰는 것을 찾아야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길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있어서 저도 예전부터 가장 원했던 게 내 꿈을 찾는 거고 내가 가슴 뛰는 것을 찾는 거고 하는 거였고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음식을 아까 음식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듯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살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먹어볼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해본 다음에도 저는 지금 제가 당장 내일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면 즐겁고 가슴이 뛰는데 제가 축구를 진로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제가 진로를 할 분야들 중에서 해봤을 때 이게 내 가슴이 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서 다 운이죠 뭐 운이에요 초콜릿 상자에서 어떤 초콜릿을 먹을지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인생은 다 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시간과 공간은 한정적이고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고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간접 경험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 간접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직접 경험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결국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직접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그게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정적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맞는 거면 주장창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너무 좋아하는 가슴 뛰는 걸 잘 찾아가지고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제일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이런 얘기를 아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아요 내가 샀을 때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삶에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살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살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아 이거는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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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그게 온다든가 아니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찰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정답을 찾는 거죠 왜 옛날에 무슨 스타트업 아니면 구글 입사시험 중에 그런 문제 있잖아요 방이 두 개인데 스위치가 세 개고 네가 한 번만 딱 컨트롤 했을 때 스위치는 하나인데 전구는 세 개고 방을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어떤 전구의 스위치인지를 맞추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한 번 켜놓고 되게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에 닦은 다음에 갔을 때 불이 켜져 있거나 아니면 온도가 뜨겁구나 하는 걸로 보는 그런 문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미친 듯이 내가 뭔가에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정답이 막 생겨요 꼭 그 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미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열심히 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죠 아 나는 운이 안 좋았어 아 나는 뭔가 지원이 부족했다 아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남탓을 막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했었어야 해요 그 노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해야 돼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면은 꼰대 같은 발언이라서 죄송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했냐 안 했냐 라는 어떤 확률도 있고 인생의 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 포인트는 뭐가 됐든 간에 정말 하루하루 낭비하는 마음 없이 최선을 다해서 100% 200% 300%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열정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좋든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든 나는 무언가는 배울 수 있다 그러면은 항상 발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연구 얘기를 들 수도 있지만 유니스터디라든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멘토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멘토링을 했을 때 그때 포맷과 지금 포맷은 완전히 다르죠 계속 저는 도전하고 발전을 해요 AI라는 게 나오면 AI라는 거를 최대한 써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공부 쉽게 할 수 있을지 도와주고 디스코드 이런 거 나도 막 새로 나오는 거 막 배우기 힘들어요 나도 처음 해보면서 힘들었는데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다 배우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시스템 있으면 다 이렇게 해서 짜줘가지고 뭐 이렇게 토끼반 다람쥐반 이런 거 만들어서 다 해주고 이런 게 그냥 안 좋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연구에 있어서 혹은 진로에 있어도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연구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버클리에서 연구를 했을 때나 막스 플랑크에서 연구했을 때도 그냥 단순히 교수가 이거 연구해봐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저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연구 분야를 열 수 있을지 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자꾸 뭐 포스트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시키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바이센세라고 하는 베를린 미술대학에서 수업도 막 듣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콜라보도 하고 그런 미술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무슨 연구를 하나 이런 것도 관심 갖고 계속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논문 하나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필드를 내 나름대로의 열정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적이고 별로 열심히 안 해요 본인이 일단은 그 마음부터 먹으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동력이나 그 마음 가짐 자체는 그 분야를 일단 진짜 좋아하는지 해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죠 그래서 해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 되든 잘 안 되든 결국 본인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JS님께서 제 유튜브 댓글로 멘토링에 대해서 갓준표님이 받은 비판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를 진득히 안 하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한다라는 평가를 받으신 적도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남들에게 그런 비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잘하려고 했고 잘 했으니까 다만 제 스스로한테 엄청 하죠 저는 제 스스로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 지금 논문 덜 읽고 있냐? 너 지금 연구 덜 하고 있니? 너 오늘 해야 될 실험을 다른 거 하느라고 미루진 않았니? 이러면서 저는 계속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제가 스스로는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스스로는 하는데 남들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버클리 있을 때도 논문 연구실에서 저 연구실은 논문 보통 두 개 쓰면 많이 쓰는 거였거든요 저 연구실은 저 세 개 썼고요 막스 플랑크에서도 지금 논문 두 개 쓰고 있고 뭐 할 거 다 하고 있는데요 뭐 못하고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조금 안쉬운 건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운동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운동을 아 그리고 좀 가족한테 좀 소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내가 확실히 가정에는 조금 덜 소홀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원래 운동을 거의 코로나 전에는 매일매일 했었는데 운동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시즌 좀 꺾여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도 좀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스로한테는 되게 많이 비판을 해요 너 지금 혹시 분산돼가지고 하나에 집중 못하는 거 아니니?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개 정도 원래 요즘은 다 N잡 시대 아닌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만 진득하게 할 수가 없을걸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융합의 시대인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제 운기 보여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데 여기서 하나 아까 궁금했던 것들이 그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하셨을 때 이게 정말 가슴 뛰는 일인지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셨냐 는 게 제 궁금함이었거든요 그거 본인이 알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지금 이런 그 멘토링도 하고 하는 게 지금 한 시간 넘게 저를 멘토링 해주시고 학생들과 대한민국이 교육회계를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이런 확신을 한 거는 그냥 본인이 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당장 내일 축구하는 것도 즐거운데 즐거움과 그런 열망과는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고민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이 있을까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 축구로 프로 안 될 나 축구하는 거 너무 재밌지만 프로가 안 된다는 거는 본인이 알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렇죠 본인이 알아요 그거 뭐 말해야 하나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롤 하는 걸 좋아해도 롤 좀 펜타킬도 하고 잘하니까 한번 프로 입단해봐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피지컬이 안 되는 건 본인이 알면서 그 정도는 서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가 이 분야가 조금 더 재미있다 정도를 그냥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 막 너무 재밌는데 막 실험하고 논문을 읽고 논문대로 막 새로운 거 공부한 다음에 그거 막 변수 바꿔가지고 실험해보고 데이터 해가지고 막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코딩하고 이런 거 너무 막 재밌지 않아요? 그럼 막 밥도 굶고 막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공부할 때도 아까 뭐 시험 공부 같은 걸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면은 막 자료도 만들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막 저 공부하다 보면은 막 3시간이 뭐야 5시간, 7시간, 10시간도 책상에 앉아있는데 한 번도 아닌 다들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요?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다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지 뭐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들 점수는 좀 안 나올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뭐 버클리에서 수업을 다 A를 맞은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거는 B플러스도 맞은 거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점수가 나의 모든 어떤 배움을 결론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점수는 그냥 점수인 거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점수를 받아서 나는 그냥 오케이 그냥 점수는 점수인 거고 나는 그 과정과 그 새로운 걸 배우는 것과 예를 들어서 저는 연구직이 너무 좋다는 거는 막 누가 막 세미나를 해준단 말이에요 세미나 같은 거 듣는 거 너무 재밌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세미나 한다고 맨날 참여해서 막 세미나 듣고 이 사람이 썼던 논문 읽어보고 저는 그런 게 재밌으니까 남들보다 논문 한 두 개 못 써도 남들은 막 사이언스 네이처 쓰는데 난 좀 덜 임팩트 팩트 낮은 거 써도 나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거죠 뭐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으셔서 그래요 축구가 안 맞는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아 나 축구하면 폐가망신하겠다는 걸 본인이 알죠 폐가망신하기도 전에 벌써 입단도 안 될 거라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이거를 하면은 맞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쨌든 막연하게 헬스케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나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앞으로 그쪽 산업이 커질 거고 내가 전자전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로보틱스라든가 그런 어떤 디바이스에 기반한 헬스케어 산업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을 거니까 헬스케어 하면은 괜찮겠는데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닌가요? 네 엄청나게 큰 동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그냥 뭐 전자피부 약간 이런 식으로 연구하면은 앞으로 괜찮겠다는 그 정도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렉트릭 스킨이라든가 일렉트로닉 스킨이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딱 있는 거지 뭐 딱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해보시면 되죠 뭐 공부해보시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느끼시죠 아 이게 관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구나 혹은 너무 재밌는데 좀 더 파봐야겠다 좀 더 파봐야겠다 좀 더 파봐야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고민들을 지금 당장 다음 학기에 그 석사 지원을 하게 되니까 지금 결정을 해놔야 되는 상태여서 미리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이런 거를 계속 하시면서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 하고 만약에 이제 뭐 한 달 뒤 안에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본인 인생이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죠 저라면은 뭐 그렇게 뭐 조급하게 결정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제 성격이라면 뭐 당장 다음 달까지 내가 지금 학석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결정해야 되는 마당에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1년이라는 걸 아끼려고 조급하게 선택했다가 오히려 그냥 질적인 성장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1년 2년 더 늦고 빠르고 인생에 있어서 별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결정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냥 복학하면 그냥 들어야 되는 수업 열심히 듣고 복수 종목을 하면 복수 종목 수업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로닉 스킨이라든가 이런 거 관심 있으면은 관련된 비엠이 연구실 찾아가지고 학부 인턴도 한번 해보고 근데 대충대충 피상적으로 그냥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여기서 한번 뼈를 묻어보겠다 내가 이 분야가 뭔지를 한번 A부터 Z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나에게 최악의 선택인 정말 운도 지지 안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진짜 맞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 자체를 얻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라는 걸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안 한 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질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도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쪼록 똑똑하신 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분을 좋아해요 욕심이 많아야지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번 해보는 게 많아요 저도 제가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 조금 더 한번 성찰을 많이 해보시고 생각 많이 해보시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이제 뭐 JS님도 그런 얘기를 다 하셨지만 만약에 제가 애플을 갔다라고 하면 아마 연구자로서의 삶은 끝났을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더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애플이라고 하는 후광도 있었을 거고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조건에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양자택일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제가 연구라고 하는 내 직업 또는 어떤 일을 놓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할 거고요 중구난방 하는 건 괜찮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선택해보는 건 좋은데 항상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뭔가 오래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영학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애초에 태생적으로 조금 중구난방 쪽으로 이렇게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상상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원래 하나를 좀 진득히 하게 하는 성격보다는 이것저것 좀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저는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고 경영학도 관심이 있었고 엔지니어링도 관심이 있었고 사이언스도 관심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석사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석사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애플에서 인턴하는 기간 1년 동안만 논문을 안 읽었지 나머지 한 거의 근 8, 9년 동안은 논문을 계속 읽으면서 실험과 논문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쨌든 딱 애플을 선택하면 이제 그 연구자의 삶이 끝나는 건데 어쨌든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포닥을 선택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물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 제가 시작한 연구자의 삶이기 때문에 한 번 끝까지 최선을 해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한 번 가져가 보려고 하는 욕심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님도 뭔가를 하나 선택했으면 너무 금방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든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처럼 조금 더 오래 갖고 가세요 이게 사람이 무시를 못하는 게 석사 1년 할 때랑 석사 2년 하고 졸업할 때랑 그리고 박사 2, 3년 차 그 다음 박사 졸업할 때 포닥할 때 또 지금처럼 포닥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보면은 느낌이 너무 매번 달라요 그리고 항상 그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내가 학부나 석사 1, 2년 차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되게 기고만장했다가 박사 들어가고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만 보이고요 뭘 자신도 없어지고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내가 조금 더 지적 성장을 하고 있고 성숙해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오랫동안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진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멘토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나중에 좋은 결과 있어서 나중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멘토링 해주세요 멘토링 해주세요